는 ini 공개선 가족 전에는 우리 고데기로 팝콘구허 먹었잖아 손주들이 오늘은 고데기로 햄을 구워달래요 한번 해볼까요? 우와 아구야구야 잘 뽑히네 우와 꼬불꼬불해 가면서 꼬불꼬불해 가면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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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나는거 봐라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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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데기가 오는거 햄이 오는거 뜨겁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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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뜨겁다고 씹으잖아 스팸미 스팸미 우와 햄보다는 좀 쎄네 아까 햄은 방증맞게 햄류 햄류 하던데 하하하하 왜 자 뜨겁다 응 이야 와 소고기를 굽게 이야 우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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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소고기 너드킥 먹어도 맛있는데 이야 근데 딱 맞게 있는데 그렇네 하하하하 오우 소리 좋다 오우 오우 밑에 물 떨어진다 하하하하 기름 떨어지는거 봐라 이야 으아 으아 와 이것도 굽힌다 굽히네 많이 잘 굽힌데 치즈 좀 구워볼게요 네 구워보세요 오우 물 흐른다 물 흐르네 치즈에 왜 물이 흐르노 글쎄 아 그것도 일정의 우유네 영상 찍은 우사페 이렇게 안한거 다 먹어보고 그래 좋지 응 그래 좋지 유튜브에 좋네 아무래도 와 이거 진짜 맛이 궁금하잖아 어떤 맛? 고기 맛이 난다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는데 치즈 자체가 맛있는거 응 치즈 자체가 맛있다 고데기 가지고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네 내 말이 국만 못 끓이고 다른건 다 할 수 있네 근데 나중에 밥도 한번 해봐야 돼 일단 근데 애들 따라하면은 맛있겠다 엄마한테 그럼다 엄마한테 혼나는거보다 위험해 위험해 따라하지 마세요 영때로 응 나 안 따라할게 응 엄마하고 이렇게 맛있는거 많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사랑해 빠이 근데 그 물 씻나 더럽다 왜 드럽다 오빠야 이 물 수 없다 더러워서 못 먹는다 응 그래 엄마야 한번 드셔볼랍니까 응 이리 해볼게 아니다 엄마에다가 구워볼게 와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응 한번 먼저 먹어볼래요? 아니 어머니 좀 드리고 내 좀 줘 케임 하나 더 나와 난 한번 먹어보자 자 한번 먹어보자 음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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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흘리지 말아 침 떨어진다 침 떨어진다 다음판에 자 3등분 해라 빨리 아구야 침하지 소음이 대충 익혀야 된다 그래 침 맞히고자 엘리지 말아 전부 다시 먹고싶어 이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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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취할 때 혼자 호락실 할 때 어 장난도 치면서 재밌게 먹을 때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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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아